어깨가 아파요. 허리도 아파요. 등이 아파요. 이렇게 했을 때 자, 내가 뼈 검사를 언제 했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6개월 전에 했다. 검사한 지 1년 정도 됐다. 그러면 안심하셔도 돼요. 안녕하십니까. 유방외과 전문의 이항민입니다. 자, 여러분들 유방암 수술하고 나서 통증 많이 있으시죠? 그 중에서도 제일 걱정이 되는 게 뼈 통증, 어깨가 아프다든지 등까지 아프고 이런 뼈에 통증이 있을 때 뼈전이를 굉장히 걱정들 많이 하실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오늘은 뼈전이와 관련된 통증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까 해요. 사실 이전 영상에서 제가 뼈전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통증은 크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고 말씀을 드린 바 있죠. 그쵸? 어, 하지만 통증이 있을 때 정말로 많이들 뼈전이를 걱정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뼈전이가 있다. 그러면 통증이 있을 수 있을까요? 물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 있을까요? 뼈전이가 있다고 무조건 통증이 있지는 않아요. 이제 뼈에 전이가 되면 이 뼈를 굉장히 약하게 만듭니다. 그러면 뼈 안에가 단단하게 꽉 차 있어야 되는데 거의 속빈 수수깡처럼 돼요. 그래서 정말 약간 과장을 하자면 톡 치면 부러질 정도로 안에가 엉망이 돼버리는. 시간이 지나면 뼈전이가 심해지면서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될 때 통증이 생겨요. 또는 이미 골절이 됐어요. 뼈전이 때문에. 그럴 때 통증이 생깁니다. 뼈전이 자체가 생겼다고 해서 통증을 일으키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어요.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될 정도로 드문 일입니다. 통증이 있다. 뼈에 예를 들어서 어깨가 아파요. 허리도 아파요. 등이 아파요. 이렇게 했을 때 내가 뼈 검사를 언제 했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6개월 전에 했다. 검사한 지 1년 정도 됐다. 그러면 안심하셔도 돼요. 6개월, 1년밖에 안 됐는데 그 사이에 정말로 뼈가 엉망진창이 될 때까지 전이가 진행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빨리 진행되지 않습니다. 뼈전이는. 오히려 골다공증이 원래 있으셨는데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겼을 가능성이 있지 뼈전이가 돼서 통증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물론 내가 이제 5년이 넘었어요. 유방암 치료 끝나고 5년이 넘었는데 그래서 뼈 검사 안 한 지 한 3, 4년 됐는데 갑자기 척추 쪽이 꽤 아파요. 그러면 그때는 혹시 뼈전이가 됐는지는 확인을 해야 됩니다. 뼈전이가 있다는 게 아니에요. 확인을 해봐야 되고 다른 문제가 있는지 MRI도 찍고 그러면서 감별을 해야죠. 그럴 때는 모르겠는데 내가 뼈 검사한 지 얼마 안 됐는데 통증이 있다? 그건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근데 굉장히 많이 오세요. 저한테도 오늘도 오셨었습니다. 정말 등까지 아프다고 괜찮은 거냐고 걱정하시는 분이 있었는데 괜찮아요. 그런 식으로 아픈 거는 그냥 근육 문제일 가능성 아니면 다른 유방암이 아닌 다른 그냥 정형외과적 문제일 가능성이 높은 거지 암 때문에 전이가 돼서 아픈 걸 가능성은 극히 낮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통증이 있을 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이제 유방암의 전이, 재발이 굉장히 두려우실 거예요. 그 두려움 때문에 더 자꾸 걱정을 하게 되는데 걱정하지 마시라고 제가 오늘 영상을 준비를 한 거고 그리고 자다가 갑자기 너무 뭐 이런 가슴 쪽이나 이런 근육 쪽이 있는 데가 너무 아파서 깼어요. 너무 무서워요. 이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거는 보통 근육의 긴장도가 올라가면서 뭔가 자세적인 문제 때문에 근육적인 문제 때문에 생기는 통증이지 유방암적으로 문제가 생겨서 생기는 통증일 가능성은 극히 낮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러면 뼈 검사를 좀 자주 하면 어떠냐 하는데 뼈 검사도 결국 여러분들 방사선, 방사선 하잖아요. 방사선이 나오는 검사입니다. 물론 엑스레이 정도보다 조금 더 많은 수준이긴 하지만 어찌 됐든 불필요해요. 그리고 뼈전이가 생각보다 그렇게 6개월, 1년 만에 훅훅 생기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냥 여러분들 자주 검사하실 필요도 없고 1년에 한 번이어도 충분하고 교과서에는 뼈 검사 따로 증상 없으면 하지 말라고 나와요. 그럴 정도예요. 그러니까 걱정 마세요. 아셨죠? 여러분들께 도움이 많이 됐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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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